Q. 데뷔 때 점심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? Q. 데뷔 하셨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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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나세요? Q. 데뷔 14주년 축하해 드리고요. Q. 데뷔 하셨는지 기억나세요? 가득 잘 먹을게요 이분 맞으시죠? 어 맞아요 맞다니까 그 전에 옛날에 찍은 사진이구만 데뷔 13년 축하해 그래 한번 집에 와 맛있는 거 해줄게 빠이빠이 박준영 박혜진 박혜선 박혜진 박혜진 처음부터 다시 네 박혜진 좀 가 다음에 13년 돼서 축하해 다음에 놀러 와 돼서? 박진 Chel